너무 좋아 저는 이거 바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없네요 그쵸 1도 없죠 이게 겁나 신기한 거예요 접는 것도 편하고 한 번 접어 주세요 아 그거 접지 마세요 하하하 접었을 때도 바퀴가 안 움직이죠? 네 저는 애초에 이거 뒷바퀴 폴딩 된다는 게 내구성이라든가 유격에 대해서도 걱정했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폴딩했을 때 흔들공까지 안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완전 고정돼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